자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사원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사원 테이블 사용해서 디자인 작업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번째 지시사항은 id 필드를 기본키로 지정해라 그 다음에 성명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이 되도록 속성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 필드에는 빈 문자열을 허용하도록 속성을 설정을 해라 그 다음에 결근 필드에는 새 레코드가 추가될 때 기본적으로 0이 입력이 되도록 해라 자 이건 이렇게 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원들의 사진 관리를 위한 사진 필드를 추가해라 필드 추가할 땐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필드 이름을 입력해 주고요 사진을 저장할 수 있게 적절한 데이터 형식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닫고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자 사원 테이블에 역시 이것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원 테이블의 소속 필드 얘죠 자 이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시오 자 조회 속성을 설정을 하려면 이 필드를 선택을 하고 필드 속성에서 조회라는 탭을 선택을 해서 아래쪽에 지시사항을 이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지시사항은 회사 테이블의 회사명이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도록 자 그럼 얘를 콤보 상자로 바꿔주고 바꿔주게 되면 아래쪽에 콤보 상자에 관련된 속성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지정을 해 주면 되겠죠 첫번째 지시사항이 콤보 상자를 우선 형태를 바꾸었고요 회사 테이블의 회사명이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도록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회사 테이블의 회사명이 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제거하고요 회사명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닫고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문제는 관리 테이블의 아이디는 어쩌고저쩌고 자 이건 관계라는 작업을 해 주라는 얘기죠 자 필요한 테이블 관리 테이블 그 다음에 사원 테이블 자 두 테이블만 필요한 상태 자 관리 테이블의 아이디는 사원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하며 자 이렇게 가져다 두고요 두 테이블 간의 관계는 1대 1인데요 다음과 같이 관계를 설정합니다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해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변경이 되면 이를 참조하는 관리 테이블의 아이디 테이블의 아이디 필드가 따라서 변경이 되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원 테이블의 아이디 필드가 삭제가 되면 관리 테이블의 아이디 필드 삭제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관리 폼을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화면과 같은 형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기본 보기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화면에 있는 형태로 지정을 해 주면 되겠고요 화면이라는 것은 교재에 있는 그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면과 같은 형태로 표시가 되도록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를 설정을 해라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를 설정을 해라 탐색 단추가 예인 경우 레코드 선택기가 예인 경우의 폼 보기 상태와 그 다음에 탐색 단추가 아니요 레코드 선택기가 아니요 인 경우의 폼 보기 상태를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폼 바닥글에 TXT 연봉 평균 컨트롤에 연봉의 평균 값이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해라 예죠 자 얘는 이제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평균이니까 AVG 평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봉필드의 평균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XT 인원 예죠 역시 마찬가지로 컨트롤 원본에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인원수 인원수라는 것은 레코드 개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는 자 이런 형태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식은 는으로 시작한다는 거 그 다음에 폼 머리끌의 컨트롤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탭 순서에 들어가서 폼 머리끌에 대해서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CMD 소속 이 순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끌어서 올려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MD 조회 CMD 인쇄 TXT 나이 그 다음에 TXT 전화번호 CMD 수정 CMD 닫기 이렇게 해서 확인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죠 관리 폼의 역시 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계속 열어놓고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자 관리 폼의 수정 CMD 수정 이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즈를 작성을 해라 자 이벤트 프로시즈를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즈를 클릭하면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여기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TXT 언더바 나이와 TXT 언더바 전화번호라는 컨트롤에 입력된 값이 사원 테이블의 나이와 전화번호 필드에 저장되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테이블의 필드의 값이 저장되도록 하려면 SQL문이 작성이 되어야 되죠 바로 업데이트문이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시즈에서 SQL문을 동작시키는 실행시키는 메서드가 필요합니다 그 메서드가 뭐다? 바로 run SQL 메서드죠 run SQL 메서드는 두 커맨드 개체에 있습니다 두 커맨드 두 커맨드 개체는 매크로 액세스의 매크로를 실행시키는 개체죠 그래서 run SQL도 사실 매크로에 있죠 그래서 얘를 run SQL 이렇게 해줍니다 됐습니까 메서드니까 그냥 띄워주면 되겠죠 이제 여기 이 사이에다가 SQL 스테이트문 SQL문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 해야 되죠 업데이트 뭘요? 사원 테이블을 어떻게 세팅합니다 어떻게 세팅합니까 문제에서 자 문제에서 txt 나이 그 다음에 txt 전화번호 여기에 입력된 값이 각각의 필드에 저장이 되도록 자 우리 비주얼 베이직 작성할 때 우변에 있는 값이 좌변에 대입이 된다 라고 했죠 그러면 우변이 컨트롤 좌변이 필드명이 되어야 되겠죠 전화번호 필드에 전화번호 필드에 txt 언더바 전화번호 컨트롤의 값이 그 다음에 나이 필드에는 txt 언더바 나이 필드의 값이 자 반드시 반드시는 아니지만 업데이트 문을 실행할 때는 웨얼절 이하가 아주 중요합니다 웨얼 id 빌드와 txt txt 언더바 id 컨트롤의 값이 같은 경우에 같은 경우에 업데이트를 해주라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닫구요 그 다음에 관리 폼의 닫기 버튼 이죠 얘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즈를 작성해라 열려있는 관리 폼이 닫히도록 처리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벤트 프로시즈 작성해주면 되겠죠 두 커맨드 개체의 메소드를 이용해서 폼을 닫아주면 되겠죠 자 이 폼을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간소화 할 수도 있습니다 교재 그것에 관한 설명은 있구요 그 다음에 얘는 닫고 닫고 저장해주고 세번째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죠 소속별 사원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 모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지시사항은 소속 아이디 성명 결근 필드순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기존에 정렬되어 있는 것이 있구요 정렬 추가를 눌러서 첫번째는 아이디를 해서 이렇게 기본값으로 두면 되겠네요 다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오름차순 정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구역이죠 본문구역의 txt 언더바 평가 txt 평가 찾기 어려울 때는 여기서 그냥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구요 여기 ctrl n은 가점이 여기 가점이라는 값이 있네요 가점이 감점보다 높으면 우수 같으면 보통 적으면 미달 이렇게 표시를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ctrl 원본에 작업을 해라 라는 것이구요 자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xdx if문을 배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if문을 작성해 주겠습니다 이제 i가 하나 더 붙는 것이죠 조건대로 작성을 해 줍니다 이 조건이라는 것은 문제에 주어진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에 주어진 이 조건에 합당한 경우에는 이 값을 반환할 것이고 자 또 하나의 경우가 있죠 미리 닫아 놓도록 합니다 이것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고 음 자 이도저도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를 해 주면 되겠죠 문제의 지시 사항대로 처리하고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 바닥 글 구역에 txt 가점평균 그 다음에 감점평균 그 다음에 연봉평균 여기 각각의 가점 감점 연봉의 평균을 표시해라 컨트롤 원본 지정해라 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갓점필드 평균을 작성해 주고요 귀찮으니까 복사해서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서 네 번째는 페이지 바닥 글 구역에 페이지 바닥 글 구역에 txt 언더바 날짜 컨트롤에 현재 날짜를 표시를 해라 그런데 시스템의 현재 날짜가 뭐 요런 형태면 요렇게 형태와 같이 표시가 되도록 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선 컨트롤 원본부터 지정을 해 줘야 되겠죠 뭐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데이터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을 한번 볼까요 네 뭐 따로 지정할 것 없이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는 페이지 바닥 글 구역에 txt 언더바 페이지 컨트롤에 다음과 같이 표시 자 전체 페이지가 5페이지고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가 2페이지면 현재 페이지 한 칸 띄우고 슬러시 한 칸 띄우고 전체 페이지 이런 형태로 작성해라 컨트롤 원본 작업해 주면 되겠죠 우선 현재 페이지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슬러시나 그 다음에 공백도 역시 우리가 뭐다 문자로 보아야 된다 그 다음에 페이지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3번의 두 번째입니다 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요 관리 폼의 조회 버튼을 클릭할 때 자 얘를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럴 때 이벤트 프로시즈를 작성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cmd 언더바 소속 컨트롤 해서 선택한 소속 정보만 표시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글러줘라 필터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두 크맨드 개체의 바로 이 값을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cmd 언더바 소속 컨트롤 해서 선택한 소속 정보만 표시를 해라 자 뭐 그 필드 값은 따져 보아야 되겠지만 필드 값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식 작성하는 것도 달라지겠죠 텍스트 형식인지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 형식인지 반드시 따져보도록 합니다 자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해당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응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을 마무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표 어떻게 하는 건지는 꼭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 폼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표시 소속별 사원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역시 cmd 언더바 소속 컨트롤 해서 선택한 것과 동일한 레코드를 표시해라 아주 정형화된 문제입니다 많이 보았던 문제죠 두 커맨드 개체의 보고서니까 open report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인수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우선 보고서 이름 입력해야 되겠고요 오픈 리포트 소고수 이름 소속별 사원 맞죠 여기서 우리가 메서드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계속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소속별 사원 그 다음에 백뷰 프리뷰 그 다음에 조건은 밑에서 해 주었던 이 조건이랑 동일한 조건이죠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고 얘를 눌러서 관리폼 저장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사 처리 기능 구현 결근 횟수가 3번 이상인 소속사별 가점과 감점의 합계를 미리 보기 그림처럼 표시를 하는 회사별 실적 쿼리라는 것을 작성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 만들기에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 눌러서 필요한 테이블이 관리와 사원 테이블이죠 자 이렇게 해 두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그림을 참고해서 작업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회사별 실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묶어 줘야 되겠죠 요약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결근 결근 횟수가 3번 이상인 이 부분은 조건으로 들어가 겠죠 자 그러면 집어 넣어 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미리 보기에 있는 값들은 올라이어스 별명이 선언된 상태이고요 적절한 것들을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나중에 생각할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결근 횟수 자 우선 이 조건부터 따져보도록 할게요 결근의 근 결근의 횟수는 3번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3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이제 요약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보기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얘는 자 이렇게 좀 하고 얘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서 체크를 해제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합계라고 했기 때문에 가점과 감점의 합계를 보여주면 되겠고 이제 별명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해서 확인해보면 자 닫고 예를 눌러서 이것의 쿼리 이름은 작업을 다 잘 해두고요 쿼리 이름을 실수해서 이 점수를 10점을 다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천히 꼭 확인해서 쿼리명 작성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원 테이블의 레코드 중에서 관리 테이블에 없는 레코드를 검색하는 쿼리를 작성해라 관리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그 아이디 레코드를 검색을 할 것 그 다음에 쿼리의 이름은 아주 걸맞은 먹튀 명장 그런 이름으로 작업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역시 쿼리 디자인 필요한 테이블 사원과 관리 테이블을 역시 추가를 해두고요 그 미리 보기 그림이 있는 것처럼 역시 추가를 해두면 되겠죠 우선 소속이죠 그 다음에 아이디 미리 보기 그림이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명과 결관 부분을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요 핵심은 이 부분이죠 문제에서 관리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 레코드 검색해라 해서 이 조건 부분에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어떻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제외시켜야 되겠죠 제외시켜라 어떻게 셀렉트 검색해라 아이디를 어디에서 그렇죠 관리 테이블에서 아이디를 검색해서 제외시키면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값을 검색해 줄 수가 있겠죠 실행 한번 시켜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조인 속성 우리가 수정하지 않았네요 현재는 이제 일치하는 행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에서 일치하는 것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왼쪽 여기서 이제 사원 테이블이죠 이쪽은 다 포함하도록 해놓고 빼야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얘는 이렇게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세번째 관리 폼의 아이디 txt 언더바이디 얘기하는 거죠 이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지요 자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txt 아이디 언더바이디 컨트롤에 표시된 아이디에 해당하는 나이와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txt 언더바 나이 그 다음에 txt 언더바 전화번호 컨트롤을 표시해 표시를 하면 되죠 그냥 우변과 좌변 잘 따져서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또 실제로 이 대로 또 풀려고 보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닫고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